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. 가스 K씨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했던 일상과 멀어진 지 거의 한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이 조금씩은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. 다들 저와 함께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생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해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. 다가오는 2022년에는 꼭 저희가 함께 안전하게 공연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그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